cbmc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하늘나라 천국행 열차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으신 분들만 탑승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차고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우원열차 울렁하고서 나를 날아가지요 귀하여 어서 나 달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자평 비용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영역 없어요 나는 우원열차 올라가고서 나를 날아가지요 나를 날아가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자 여러분 열차 출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아참 가지고 오신 징가 가방은 모두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열차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천국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자 그럼 구름 타고 하늘 위로 천국행 열차 출발합니다 주님 나를 항상 보호하시니 시련와도 헛옵네 푸른 하늘 보자 예수님은 너 영원생명 화해니 내 온 외로우 시켜 힘이 될 때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시네 천국 열차 타고 올라가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늘 향해 나가리 나를 두고 하늘 올라가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련 물결 달려들어도 저도 흔들지 않죠 애쌓 필요 없어요 주님 성장 되시는 나를 두고 하늘 날아가지요 나를 두 번 열차 올라가서 하늘 날아가지요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라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영역 없어요 나는 그 온열차 올라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사랑이야많 김상현 감사합니다.